미술랭 가이드의 양큐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의 양큐입니다 현재 스튜디오의 기온은 29도 불쾌지수 70%인데요 앞으로 두 달 동안 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마스크가 고문도구처럼 느껴지는 요즘 가뜩이나 집에만 있기에도 답답한데 오늘은 좀 시원하다 싶은데 어김없이 소나기가 몰아치죠 아마 여름만큼 호불호 갈리는 계절도 없을텐데요 오늘은 뜨겁고 끈적이는 여름의 불쾌감을 해소해주는 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찬란한 햇빛이 스민 반짝이는 바다와 기분 좋게 살랑거리는 커튼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휴양지에서 로맨틱한 오후를 즐기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트로피컬한 음악까지 더한다면 순식간에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름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앨리스 달튼 브라운입니다 그의 주종목이 바로 빛, 바람, 물인데요 모두 여름이랑 참 딱인 소재죠 그림도 인스타 인기피드에서 볼 법한데요 사실 그는 현재 80살의 할머니 작가입니다 앨리스의 그림은 꼭 사진처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앨리스의 그림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그의 그림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집과 같은 실내 공간을 그리면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대입하게 됩니다 꼭 내가 저기서 쉬고 있는 것만 같고 내 눈앞의 오션뷰가 펼쳐진 것처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그림들을 보면 자연 풍경과 실내 공간이 꼭 함께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바다가 주제라면 해변을 침대가 주제라면 방안의 모습을 그리곤 하는데요 앨리스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자연과 인공의 소재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바다와 하늘, 그리고 햇빛이 차갑고 단조로운 집에 닿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건데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소재가 안 나는 지점이 바로 그림 속 공간입니다 이때 커튼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 핵심 소재로 자연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나부끼는 커튼과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커튼을 보면서 화창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를 떠올립니다 다른 그림과 차별되는 앨리스 달튼 브라운만의 매력이 여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특유의 로맨틱하고 평온한 분위기 덕분에 그의 작품은 신혼집과 같은 실내 인테리어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딱 보기에도 비타민 D가 마구 생성되는 느낌이죠 내 집이 북서양이거나 일조건 문제가 있다 싶은 분들이라면 이만한 그림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이 특별한 점은 익숙한 소재에 특별한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하늘, 바다, 집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미 존재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직업은 예술가들에게 중요합니다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역시 예술가의 목적이니까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집과 자연을 소재로 로맨틱한 풍경을 그려낸 앨리스 달튼 브라운 그의 작품은 꼭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상상해 본 꿈의 공간을 재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유난히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공간을 보며 잠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맛있는 예술 한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